대한민국의 안보 책임자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야 할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사도강산 진실소 방일단 기자회견 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임미애 조국혁신당 김준영 이재강 이재민 진보당 정혜근 의원입니다. 이재강 의원님은 지금 터키 출장을 가셔서 티르키에 출장을 가셔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로 구성된 사도강산 진실소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도강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니까타현 사도강산의 현장을 실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망원부터 지적해야겠습니다. 우리 방일단이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하던 그 시간에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할 대한민국의 안보 책임자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야 할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과연 이런 망원을 하고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외면하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도 없이 국가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며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는 역사적 진실이자 그 진실을 왜곡하는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입니다. 두 번째 일본 외무성은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방일단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일단은 일본 당국에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고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하여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처럼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과 역사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인 강제동원 진실 적시 조선인 강제동원 전시장소 이전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명부 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면담을 거절했고 의견서 현장 접수마저 거부했습니다. 리우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박철희 주일 대한민국 대사를 만나 공식 외교 경로로 일본 외무성에 전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 가오를 인정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의견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일관계의 당국이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박물관 자체의 규모도 작았지만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서 3층 구석에 있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된 전시장은 매우 비좁았습니다. 전시물 대부분은 간이 개시대에 인쇄물을 붙여놓은 형태였고 유물이라고는 사실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나무도시락 한 점뿐이었습니다.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고통받았던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는 불분명하거나 은폐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추도제를 지냈던 조선인 기숙사터는 관련 안내판 하나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아라이마리 사도시 의원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비겁한 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구역 곳곳에 사실을 전시하고 조선인 기숙사터 방치된 시설들에 대해서도 보존하고 기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협상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십시오. 우리는 니가타현 사도시를 방문해서 일본 현지의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함께 현장을 실사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본 당국의 비겁한 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협상했는가 의아했습니다. 한국 측 협상 책임자는 단 한 차례도 사도섬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로잡지 못한 채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질받는 친일 행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일본 현지 방문에서 우리의 요구가 정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 기간에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헌신해 오신 일본의 많은 양심적 지식인분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방위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여야 그리고 일본의 양심적인 정치인과 전문가 양국 언론인들이 합심하여 새로운 화해와 진정한 협력의 길을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역사의 진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이래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9일 사도강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 일동 고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 백벌이팩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보다 정돈된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평가회를 가지고자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